세계 곳곳에 리더십 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열풍이 불고 미국 대선에선 다시 트럼프 바람이 불고 있죠. 철저히 자국 기업을 지키는 보호주의 확산이 예상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겐 악재죠.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남을지 우리 애교가 미리 미리 준비할 때입니다. 마침 표시겠습니다. 보호주의 풍랑 전략이 시급하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